다음 디자이너 화면에서 보면은 역시 또 이 마드파이 리스펀스죠. 마드파이 리스펀스가 버튼 이름이 서브미트 리스펀스 버튼입니다. 이것도 마드파이 리스펀스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서브미트 리스펀스로 바꿔놓겠습니다. 서브미트 리스펀스 버튼은 기존에 있는 이 메시지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운전 중입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수업 중이니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혹은 뭐 어쨌거나 어떤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항상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바꿔줄 필요가 있죠.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락 들어와서 일단 서브미트 리스펀스 버튼 여기에 이제 우리가 동작을 할당하는 거죠. 서브미트 리스펀스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럴 때 먼저 new 텍스트 박스에 있는 이 내용이죠. 이 내용으로 리스펀스 라벨의 텍스트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리스펀스 라벨의 텍스트가 이거고 이거죠. 그리고 이것은 새로 내가 입력한 new 리스펀스 텍스트 박스잖아요. new 리스펀스 텍스트 박스에 있는 내용으로 리스펀스 라벨의 내용을 바꿔줘라. 그래서 새로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새로이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리스펀스 라벨의 텍스트. 리스펀스 라벨의 텍스트를 설정해야 됩니다. 텍스트가 안 보이네. 아 여기 있군요. 이렇게 가져와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말고도 그냥 리스펀스 라벨의 아무거나 가져오면 됩니다. 굳이 그걸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가져와서 보면 여기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그죠? 바꿔주면 되죠. 라벨도 마찬가지로 다른 라벨로 바꿔줄 수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하나씩 찾아서 넣는 것을 한번 해보고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이것을 뭐로 바꿔주느냐 하니까 new 리스펀스 라벨의 텍스트를 가져오는 거죠. new 리스펀스 라벨의 new 리스펀스 텍스트 박스죠. 텍스트 박스의 텍스트가 어디 있나요?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찾아와도 되고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도 되긴 돼요. 일단 찾아오는 것부터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바꿔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기존의 그 리스펀스 라벨의 텍스트는 없애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없애준다기보다는 new 그러니까 기존의 요 녀석의 new 리스펀스 텍스트 박스에 있는 내용은 바꿔줘야 됩니다. 지호의 얘기죠. 그래서 set new 리스펀스 텍스트 박스에 텍스트 여기 있군요. 그죠? 그래서 이 텍스트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렇게 숫자로 치면 제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우리가 디자인해서 요것을 스브 미트 리스펀스 버튼을 클릭하면은 여기에 적혀있던 내용이 여기 있는 이 내용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여기 이 이 이 텍스트 박스는 다시 빈 상태 그죠? 비어진 상태로 비어진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끄다가 다시 켜게 되면은 이게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이 정보가 그러니까 남아있는 정보는 여기 있는 정보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정보 요 정보가 여기 딱 기록이 돼 있죠. 이 정보는 바뀌지 않습니다. I'm driving right now. I'll contact you shortly. 이것은 여기에 딱 property로 들어가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끄다 켜면 요 내용으로 다시 원이치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끄다 켜더라도 내가 바꾼 내용이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죠? 항상 스마트폰을 끄다 켜면 이 앱이 여기 이 앱이 새로 초기화 상태가 될 거고 초기화 상태가 되면 이게 계속해서 바뀐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 돌아온다. 원래의 메시지로 I'm driving로 돌아와 버린단 말이죠.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 조금 전에 봤던 여기서 다이니 디비입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